어..어..이것도..어..야 능력이다 마법성이자 에너지 재생률이 225%가 됩니다 에너지 재생률이 225%가 된다고? 아 천천히 해야되네 그럼? 에너지 재생률 상승 가스 아예 없어? 오우야 미쳤는데? 본 지네만? 음..일단..일단은 막자 아..서로..서로 막으면은.. 오우야 맵이 신기하다 이런 맵도 있구나 정신 나갔나봐 아무 생각도 없이 하고 있었어 자 일단 막읍시다 열심히 가스 없으니까 뭐 올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겠어요?아마도? 한번 정찰하고 정찰하고 둘 중에 안먹을거같은 쪽에다가 지어서 공켜도 되겠다 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? 마나가..어 밤까마귀의 재미 나오겠는데 하핳 야아.. 가스 없음이야? 가스를 그럼 캐야겠네 일단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지금 일단 막아야되나? 어..일단 막아야겠죠?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네네 가자 가스만 캐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밤까마귀로 어우 밤까마귀로 재미보겠는데 어우 재밌겠다 야 뭔 일 있어요?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근데 저기 어딨어요?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? 아 이사왔어? 아 야 똑똑하다 둘 다 이.. 둘 다 이사왔어? 야 둘 다 똑똑한데? 어우 해병 어 이거.. 아 재미 볼 수 있을까? 아.. 아 재미 볼 수 있을까 과연? 무슨 일이죠? 평범하게 하자 어 근데 저.. 본젠 가스만 없는거면은 약간 좀.. 그렇다 그렇네요 좀 난 가스 캐는데 지금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어 옮기는 동안 시간이 있었으니까 배력 방금 두개씩 올라갔죠? 하나 하나.. 하나 하자 갑니다 간다고요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공격해 좋습니다 감 잡았어 아.. 사신.. 사신 오리나.. 아니.. 가스 없는거 했는데 사신이 나와버렸네 도착함 도착함 줘 그냥 왔다.. 아아아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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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둬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려 보내줘 뭐 사신 나왔으니까 다른거 안가겠지 못가겠지 어메.. 간다고? 아 난 지금.. 난.. 내가 방어해야 될거 같은데? 동맨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우 괜찮은데 확실하게 템퍼가 빠른거 같은데 우리가 어우 좋은데 잘 풀릴거 같은데? 아아아아 왜그래 아 진짜 왜 그러는거야 예에에스 예에스 예 밤갓 막 뽑자 아아 이거 가스 남을거 같다 좋은 냄새가 난다 동맨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재미좀 보겠는데 아하하하 아아 좋구만 좋아 아 벙커 저기다 지워놨네 후회하게 될거야 근데 같은편은 약간 재미없겠다 아이 왜이렇게 많아 어어 어어 아아 안 터졌네 어어어 어어 어어 그치 아 다 보였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건가? 자 다들 들었지 흐흐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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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좋다 아 아하 좋구만 이번엔 억실하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조합을 짜야되지? 이것만 있으면 되나? 구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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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관 미사일이 있고 이거 이렇게 막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먼저 하는 게 맞을까? 일꾼은 안 들어가 있지 않을까? 아니네 좋아 이거 그냥 계속 소환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어? 마나 젠 때문에? 실행 정비 완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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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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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네? 아 좋아요 어 마라 뭐 다쳤어 대박이야 능력 막아 테라이 둘인데 입구를 막아지는 시작합니다 기묘한 현상 작전을 수행합니다 명령을 수락합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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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재밌는데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써도 뭐 상관없겠구나? 마나가 많아서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지시 접수 공제 권한 확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야 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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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?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 어 아무것도 없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허가받고 이렇게 소환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? 어 그 국제 방어기 같은 거 없어?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없어 아 그냥 계속 계속 소환하는데? 개석인데?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개꿀이잖아 야 근데 왜 이렇게 문구가 많냐 뭐 능력인가? 일군 일군 관련된 능력인가? 야 언제 왔어? 아 너무 신나서 나도 모르게 공중도 때리네 이거? 야 되게 좋다 내가 개 털린 거 빼고는 나쁘지 않네 야 근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 다음 거는 너무 기분 좋았어 어 야 얘 잘하는데? 같은 점? 아아 어이 꿀잼이네 야 오랜만에 재밌는 요즘을 찾았네요 이거는 약간 실력보다는 방금처럼 능력발로 2등을 많이 볼 거 같네요 아 재밌네요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